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불암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단둘이 오라고 부르신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라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하냐고 속도를 채하려라 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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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황치 말고 놀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왕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소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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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황치 말고 놀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왕에 오라 εις 주 야 주 예수 왕에 오라 주 예수 왕에 오라 주 ay